오늘 행사 그거 다 사실 NJ 회장 아들이 오는 거래. 전시회부터 파티까지 싹 다. 여친 생일 선물. 팔자 좋아. 뭐야? 마켓 시간도 아닌데. 사고야, 뭐야? 몰라, 몰라. 나 퇴근했어, 비번이야, 몰라. 안 보인다, 자. 알았어요, 보험에서. 아니 혼자 오자면 그렇게 마사실 거 아니지. 알았어요, 보험에서. 보험에서 보다. 왜? 차 빼달라야, 지금. 앞으로! 안 써야 돼. 안 써야 돼. 안 써야 돼, 안 써. 안 써야 돼. 야, 안 써. 야! 야! 가시고! 어! 어디야? 출발했어? 아니 오빠는 당근 출발했지. 날아가고 있어. 출발했어? 어! 오빠 지금 차 문 열고 있다니까. 지금 내리고 있어, 이렇게. 차 문 열었어, 막 지금. 어.